동치미 육수의 시원한 맛, 경양식 물냉면, 매콤새콤 맛있게 비빔 함흥식 비빔냉면, 쫄깃쫄깃, 원조의 맛 그대로 살린 모랑갑 냉면,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수출, 골뱅이 넣고 비빔장에 버무리면 골뱅이 비빔냉면, 육수만 따로 묵밥해 먹어도 맛있고, 여러가지 별미 음식으로 활용도 만족! 메밀로 만든 쫄깃한 면발 10인분! 시원한 동치미 육수 10인분까지 더! 모랑갑 물냉면 세트 20종이 무려 39,900원!